오늘 내가 이 정성 대상같이 받들어 도와주세요. 금사슬 내리시고 복사슬 내리시고 한금사슬 내리시고 우리 저 한세도 기자가 오늘 업실 형님 모셔놓고 복실 형님 모셔놓고 아주 입맞이 꽃맞이로 소례하고 대례를 다 받아서 금사슬 내리셔 한금사슬 내리시고 복사슬 내리시고 나 오늘 이 정성 드리자고 애많이 쓴 정성이야 신만이 쓴 정성이라 걱정 말하라 금사슬 내리셔 금사슬 내리시고 복사슬 내리시고 한금사슬 나리실 적에 한세가 저 어떤가 좀 온야라 걱정 말하라 해기 괜찮아 걱정 말하라 온야라 옷이 없어 불쌍하냐 입을 전혀 없어 불쌍하냐 이제는 구비구비 타라 이제는 구비구비 타라